자 지금부터는 반복문입니다. KotalDN에서는 두가지 형태의 반복문을 제공하는데요. 하나는 for-up이 있구요. 하나는 while이 있습니다. 우선 for-up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for-up은 어떠한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횟수를 반복할 때 우리가 for-up을 사용하는데요. 그 신텍스를 보시면 요소 변수가 있습니다. 요소 변수는 우리가 이 for-up 안에서만 어떤 인덱스로 사용하는 인덱스로 사용하는 변수를 요소 변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어떠한 컬렉션이나 범위에서 나옵니다. 컬렉션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떠한 집합이라든가 셋이라든가 리스트를 가리키는 것이구요. 범위는 특정한 숫자의 일련의 범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아래 보시면 범위의 얘기가 나오죠. 우선 x라는 인덱스 요소 변수가 있고 범위가 1부터 5까지 있죠. 그러면 여기는 1-5라고 되어 있죠. 1-5라고 되어 있는데 x가 1부터 시작해서 2-3-4-5까지 하나하나 증가하면서 이 안에 있는 본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코드 블럭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자 변수가 있고 그 범위가 맞으면 어떡하죠? for-up의 본문을 실행하고 맞지 않으면 끝나게 되는데 자 매번 검사하는 겁니다. for-up의 본문을 끝난 다음에 요것이 여전히 변수가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맞으면 그 범위의 본문을 실행하고 자 이제 만약에 범위 바깥에 변수가 있으면 자 끝내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자 역시 좀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x가 1부터 5까지인데 printlnx를 수행하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 블럭을 없애고 중괄을 없애고 한 줄인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노트가 나오죠. 하나 노트가 나오는데 세미콜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java나 아니면 c 같은 데서는 이렇게 for-up 안에 자 타입도 선언해야 하고요. 그리고 조건문이 가운데 들어가는데 역시 세미콜론으로 구별을 하죠. 그런데 코톨린에서는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어디 형태와 비슷한가요? 여러분께서 아마 그 파이썬을 배우시면 파이썬에서 거의 같은 형태로 사용하죠. 물론 이 부분이 range와 같은 다른 함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코톨린에서는 좀 더 쉽게 이런 식으로 콜론이라는 신텍스를 사용해서 for-up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보시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지금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죠. 그래서 sum을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증가시키면서 x를 하나하나 증가시키면서 sum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 어떤 형태죠? sum을 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취약한 거죠. 그래서 plus, equal을 써가지고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x가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불러오면서 이제 이 아래 for-up 본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x가 x가 처음에는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어디까지? 10까지 10까지 수행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up-to가 되는 거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down-to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향이 반복을 하는데 down-to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보시면 i를 이번에는 5에서 1까지 down-to를 사용해서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i가 5, 0, 0, 1은 잘못된 사용. 다시 말해서 syntax array이고요. 이렇게 하향 반복을 할 때에는 꼭 뭐를 사용한다? down-to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향 반복을 시킨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step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죠? i가 5, 4, 3, 2, 1이 차례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표 i가 1, 0, 0, 5라고 했으면 반대겠죠? 1부터 5까지 나가는데 여기에 또 뭘 사용할 수 있다? step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증가를 좀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step2라면 1, 0, 0, 0, 0, 5에 step2라면 1부터 2, 3, 4, 5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5만 고른다? 여기서는 1하고 3하고 5 이렇게 2가 차이가 나도록 인덱스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down-to를 혼합해서 사용할 경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에서 1까지 거꾸로 내려오는데 step2로 해라. 이 같은 경우에는 5, 3, 1 2, 2, 자, 조건변수 이 i에 어선이 될 겁니다. 이제 포로벌 사용은 하나의 예를 보는데 이건 삼각형 출력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삼각형 출력하기는 이런 식으로 찍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매 줄을 찍을 때마다 이것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요. 얼마만큼 띄우고 하나를 찍을 건지 또 얼마만큼 띄우고 몇 개를 찍을 건지 이걸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줄에서는 하나만 찍는데 자, 이만큼을 띄워야 돼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줄에서는 첫 번째 줄보다는 좀 덜 띄운 다음에 더 많이 찍죠. 그 점이 차관점입니다. 그래서 내려갈수록 공백은 줄어들고 찍어야 되는 별표는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삼각형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차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줄을 일단 계산한 다음에 첫 번째 줄에서는 그 줄에 따라서 띄워야 할 숫자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별표를 하나만 찍고 두 번째 줄에서는 두 개를 찍어야 되는데 자, 이전보다는 좀 짧게 띄운 다음에 두 개를 찍는 그런 형태에 있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보시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라인을 1부터 n만큼 수행하죠. 다시 말해서 n라인에 자, 사각형을 출력하는데 자, 각각의 라인을 증가시키면서 뭘 하죠? 일단은 공백을 출력하기 위해서 자, 이만큼을 띄우죠. 이만큼을 띄우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스페이스라는 자,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n-라인만큼 띄운 다음에 찍어야 되니까 자, n-라인만큼 뭐 하죠? 반복해서 공백을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서 자, 2 곱하기에 라인 마이너스 1만큼 자, 별표를 출력하죠. 그래서 이것이 계산해 보시면 자, 1이라면 어떻게 되죠? 라인이 만약에 3개라면 자, 1, 2 곱하기 라인이 이것이 n이 3이라면 얼마나 되는거죠? 현재는 지금 라인이 1이죠.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 마이너스 1 얼마죠? 첫번째 라인에서는 별표를 하나만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밤 공단은 몇 개를 출력해야 되죠? 자, 현재 라인이 1이기 때문에 자, n이 얼마죠? 3이니까 3 마이너스 1 자, 우리가 2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 두 개만큼 공백을 띄워서 자, 그 다음 라인에서 한 개의 별표를 찍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께서 그냥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이게 슈도 코드이기 때문에 슈도 코드이기 때문에 이대로 여러분께서 코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그러한 결과를 자,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하나 라인을 증가시키면서 첫번째 자, 여기에서는 뭐란다구요? 공백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한다구요? 자, 해당되는 별표만큼 출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을 위해서 이용해서 생각형을 출력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혹수와 짝수와 홀수의 합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쉽습니다. 짝수인 경우라면 자, 우리가 0부터 10까지 짝수는 뭐죠? 자, 0 2 4 6 8 12 짝수죠. 그러면 0부터 10까지 얼마만큼 띕입니까? 스텝을 2로 해서 하면은 짝수를 찍는 것이고 자, 1부터 10까지의 홀수를 찍으면 어떻죠? 1 3 5 7 9 11이니까 1부터 10까지 해서 스텝을 얼마로 해서 2로 해서 찍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1부터 100까지 스텝을 2로 하면 뭐가 됩니까? 짝수를 홀수를 찍는 거죠. 왜냐하면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래에 보시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서 2씩 증가하기 때문에 짝수를 짝수의 합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결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인덱스를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고 스텝을 얼마로 두느냐에 따라서 짝수나 홀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while문입니다. 앞에서 그냥 for-up을 배웠죠. for-up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떠한 조건이 어떤 숫자의 레인지 어떤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주로 for-up을 많이 사용하고요. while문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물론 앞에 for-up의 숫자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어떤 범위드 조건이겠지만 여기에 조건식은 좀 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expression 그리고 하나의 조건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복합적인 조건식도 while의 조건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조건식을 우리가 사용해서 반복해야 되는 경우라면 while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while이 사용되는 경우하고 또 for-up이 사용되는 경우를 좀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for-up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숫자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그 인덱스가 특정한 숫자의 범위를 얘기할 때에는 for-up을 사용하고요. 좀 조건식이 복잡하다. 또 여러 개의 조건식이 복합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while문을 사용합니다. 자 while의 조건식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while이 있고요. 안에 조건식이 있죠. 이것이 하나의 조건일 수 있겠고 또 여러 개의 조건이 복합적으로 묶여있는 그러한 조건식일 수 있습니다. 이 조건식이 만족을 하면 자 본문을 반복해서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조건식이 false가 될 때까지 이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죠. 끝나고 다시 올라가고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식의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플로우 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조건식이 만족을 하면 while문을 수행하는데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되돌리죠? 되돌려서 조건식을 확인하고 만약에 조건식이 맞지 않는 경우라면 이 while문의 본문을 수행하지 않고 그냥 while 이후의 문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for of으로 바꿀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이라는 인덱스를 1과 5의 범위 내에서 증가시키면서 여기 본문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while for of으로 정확히 바꿀 수 있고요. 아래에 보세요. 아래에 보시면 이번에는 조건식이 true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for of에서 이걸 어떻게 검사하죠? 안되겠죠? for of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는 없고요. 보시면 뭐가 이 while 문을 안에 있는 것이 true가 될 때까지 계속 수행하는 겁니다. true일 경우 계속 수행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는 true가 안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true가 어떤 변수 안에서 우리가 이 while 문 안에서 어떠한 변수를 통해서 이 true를 false로 바꿀 수 있으면 while 문을 빠져나오겠지만 보시면 그런 경우가 없죠. 템프는 온도 검사를 하고 if에서 템프의 조건식을 보고 하는데 만약에 이 true가 이 true가 어떠한 이 while 문 안에서 어떤 변수와 묶여져 있다고 하면 그 변수를 값을 바꾸므로써 true를 우리가 false를 바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무한번번벅하는 그러한 for loop입니다. 그래서 무한번번벅하는 무한번번벅하는 for loop입니다. 무한번번벅하는 for loop을 많이 쓰나요? 실제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어떤 대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대문 프로그램이 뭐죠? 대문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시스템 내에서 항상 돌아가면서 혹은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어떠한 상태를 검사해서 그 상태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러한 어떤 리액티브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여러분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운영해 보시면 여러분 프람프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프람프트는 여러분의 명령어를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명령어가 수행이 되면 뭐하죠? 이 프로그램을 명령어가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다시 뭐합니까? 프람프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것을 무한 반복합니다. 여러분 인베디언스 시스템을 개발할 때에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외부에 있는 어떤 센서값을 다 읽어드려서 그 센서값의 조합에 따라 어떤 액션을 취한 다음에 어떤 주기를 가지고 다시 반복을 하죠. 역시 무한 반복을 합니다. 포룹에서는 무한 반복이 안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와일문에서는 이 안에 있는 조건식이 어떠한 익스프레이션 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매우 중요한 피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경우에 룹을 사용하는지 어떤 경우에 와일을 사용하는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와일문을 사용해서 팩토리얼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팩토리얼이 뭐죠? 이를테면 3 이라면 섬의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이죠. 와일문에서는 하나씩 줄여가면서 우리가 이전의 것과 함께 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문장이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고요. 팩토리얼을 우리가 나중에 리커시브한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여러분께서 한번 다른 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리커시브한 팩토리를 계산할 수 있는지 봐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와일입니다. 두와일과 와일두의 차이가 뭐죠? 그래서 와일과 앞에서 배운 와일문과 두와일의 차이는 무엇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두와일을 언제 쓰고 와일을 언제 쓰나? 우리가 후오릅도 배웠고 와일도 배웠어요. 이번에는 두 점 와일인데 세 개가 쓰는 것이 이 두 개의 차이는 이해하셨어요? 이걸 언제 쓸까요? 두와일은 기본적으로 본문이 최소한 앨리스트 한 번은 수행합니다. 와일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와일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을 먼저 검사하죠. 그러나 두와일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을 나중에 검사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본문이 한 번은 수행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본문을 수행한 다음에 조건식을 검사하고 조건식이 맞으면 다시 올라가고 맞지 않으면 끝내버리는 그런 식입니다. 오른쪽에 나와있죠? 두의 본문을 적어도 한 번은 먼저 실행한 다음에 조건식을 검사해서 맞으면 다시 두의 본문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끝내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와일은 두의 본문이 와일의 본문이 적어도 한 번은 수행 되어야 할 때 두와일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두와일을 사용한 예인데요. 자 보시면 이것은 입력을 주는데 자 입력을 주는데 자 입력을 여기서 받죠? 그래서 여러분 키보드에서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받은 것이 숫자 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숫자라면 인트로 바꾼 다음에 입력값을 우리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값이 숫자 중에 0이 아니라면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프람프트 상에서 입력을 받은 다음에 입력에 따라서 전체를 끝내고 말귀를 결정할 때 이 두와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와일은 언제든지 이 본문을 먼저 한 번은 수행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에 따라서 적어도 한 번은 수행을 하고 마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뭔가요? 이 프로그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숫자를 한 칸씩 Shift 그러니까 왼편으로 Shift 하는데 이렇게 뒤로 반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1,2,3,4,5가 나오지만 두 번째 줄에는 2,3,4,5,5 나오고 앞에서 끌어당겨서 2를 뒤로 붙이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1,2가 되는 그런 식이 되는데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좀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두 개의 룹을 사용하죠. 두 개의 룹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첫 번째 룹은 이 라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룹은 여기 1,2,3,4,5를 찍게 되는데 프린트 LN 대신 프린트 LN 대신 프린트만 사용했죠. 그리고 여기를 좀 자세히 보세요. 이것이 라인 번호이고 그리고 이것이 인덱스 번호 이죠. 여기 J가 0부터 input에서 마이너스 1 만큼 뺀 숫자가 들어가는데 두 수를 더해서 뭐하죠? 모두 연산을 input으로 하죠.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줄만요. 첫 번째 줄이면 이것이 I가 0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0이고요. I가 지금 0부터 input 마이너스 1 인풋이 5니까 인풋 마이너스 1은 4죠. J는 지금 0부터 1 2 3 4 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I는 지금 첫 번째 0 0에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J가 0부터 4까지 증가하는 거죠. 첫 번째 1이 찍힌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0 더하기 0 모두 연산 얼마죠? 5니까 이것은 0이죠. 그다음 플러스 1이기 때문에 1 잘 찍혔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보시면 이번에는 1입니다. 그래서 0 플러스 1 모두 연산 얼마죠? 5 플러스 1이면 6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1이고 더하기 1이기 때문에 2가 나오죠? 3 4 5도 비슷하게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이런 식으로 쉽트하는 것을 자리를 쉽트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짠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다른 방식으로 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드 연산이라는 특성을 아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